자, 이제 마지막 게임은요. 가나다라 단어 이어 말하기인데요. 주어진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기입니다. 라. 라디오. 라식. 라면. 나로 넘어가고, 다로 넘어가고,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의 1점. 이렇게 합시다. 오른쪽으로? 네. 이렇게. 네. 네, 가겠습니다. 가부터 시작하는 단어. 가위. 가나. 가방. 가뭄. 나. 나비. 나무. 나들이. 나. 나. 눔. 나눔. 탈락할 때 눔였는데? 탈락할 때 눔였어.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?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? 네. 오케이. 오케이. 다람쥐. 다리미. 다방. 나. 라디오. 라식. 라면. 마장역. 마늘. 마구니. 바지. 하늘. 바람. 바. 바지. 하늘. 바람. 바람. 사람. 사랑. 사랑. 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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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무섭다이. 아. 아저씨. 아줌마. 아기. 아, 잠깐만. 아저씨. 안 좋네. 유용당하네, 계속. 차. 자요? 자전거. 자치. 자식. 차. 차. 1, 2, 3. 탈락. 탈락. 카센타. 1, 2, 3. 카. 탈락. 탈락. 아이고. 아, 이렇게? 아, 카센타.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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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. 1대 2대. 그러면은 2점 걸고 버터 하실래요? 네.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몰빵. 뭐 할까? 그럼 진짜 저걸로 한 방 갈까요? 뭐? 악어? 악어 악어? 어, 쉽게. 오케이. 악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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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쉬워. 어? 너 왜 그래? 괜히 무섭네. 순서가 중요하죠, 또. 네. 마이버. 마이버. 이렇게? 응.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. 엉금엉금 뛰어서 가자. 어휴. 어휴. 아. 무서워. 아. 어휴. 아. 아. 제발. 제발. 오. 와. 으아. 으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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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지? 와! 둘 중 했다! 둘 중 했다! 둘 중 했다! 둘 중 했다! 아 이렇게? 두중! 둘 중 했다! 두중!